자 그럼 볼게요 실제로 이 퇴직급여의 구조를 보면 여기 기업이 있어요 여기 종업원이 있다고요 종업원 퇴직금 배울거에요 퇴직금 퇴직금 뭐라고요 요 종업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우리 회사의 수익을 발생시키게 해줬으니까 퇴사하기 전에도 퇴사할 때 내가 지급할 금액을 미리 비용 부채 처리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뭐가 껴? 여기 금융기간이 끈다고요 금융기간이 금융기간이 껴서 기업이 금융기간에 일단 불입해요 예 퇴직금을 불입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기여라는 표현도 씁니다 종업원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가 매년 금융기간에 예치한다고요 근데 예치라는 표현보다 불입이나 기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어렵지 않죠? 그럼 실제로 나중에 종업원은 퇴사하면 어디서 돈을 받아가? 회사에서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금융기간에서 돈을 받아간다고요 이런 구조에요 퇴직금 구조가 저도 옛날에 이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 다니다가 퇴사할 때 인사과 가서 퇴직금 주세요 그랬다고요 인사과 직원이 어렵다는 듯이 은행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은행 가서 찾아왔거든요 이런 구조에요 이런 구조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근데 퇴직금 구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배우셨겠지만 뭐가 있어요? 확정 기여형이 있고요 확정 급여형이 있어요 얘를 줄여서 DC라고 하고요 DC형 얘를 줄여서 DB형이라고 하죠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다고요 퇴직금여의 종류에는 그럼 저랑 좀 얘기를 해보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저희 같은 전문직 되시면 회계사나 세무사 변호사들은 또 외국계 금융사 다니시는 분들은 확정급여형일까요? 확정기여형일까요? 여러분 아셔야 될게 저희 같은 전문직들은 근속연수가 매우 짧아요 좋은 기회 있으면 바로 옮기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 없어요 백만원만 더 주면 옮기고 이게 거래처가 야! 네가 차리면 너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너 차리면 너한테 줄게 그러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매우 짧다고요 외국계 금융사도 근속연수가 매우 짧다고 제가 블랙록 자산운용 한번 얘기했었죠? 얘기했었죠? 아침에 출근했더니 보스가 너 가라고 하는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제가 금융택스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계 금융사들도 진짜 많이 왔어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봤죠 메리리티 다니는 사람이 당연히 똑똑하지 근데 블랙록 자산운용이라는 데가 있는데 세계 1위 자산운용사예요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점이 있다고요 항상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직장 1등이 블랙록 자산운용이에요 순위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거기 세무조정을 가는데 세무팀 팀장님이 여자 과장님이더라고요 와 과장님 여기 회사 너무 좋아요 서울 광화문에 SFC 빌딩에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여기 자리 없어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여길 왜 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좋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좋대요 왜 안 좋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 같은 회사 다니는 직장 동료랑 입구에서 만난 거예요 SFC 빌딩이 되게 좋기 때문에 야 우리 좀 시간도 남았는데 커피나 사갖고 올라갈까? 아 그러자 그래서 밑에서 커피를 사갖고 에레베이터를 타고 점심 뭐 먹을까? 같이 먹을래요? 그럼 점심 뭐 먹읍시다 하고 얘기를 하고 딱 올라가서 사원키를 딱 찍고 사무실로 들어가면 앞에 보스가 서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의 센터장이 그러니 자기 옆에 얘기했던 동료한테 미스터 김 잠깐만 얘기 좀 하고 가지? 잠깐만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리에 앉고 무슨 일이라고 자리에 앉고 그럼 미스터 김의 보스가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야 너 오늘까지야 지금 당장 나가 해고야 진짜로 그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은 바로 1층으로 내려가야지 사무실 자기 자리 못 간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내려가면 돼 1층으로 그럼 같이 커피 마시던 내가 같이 커피 마시던 내가 그 사람 자리에 걔 개인 짐을 이렇게 패킹해가지고 박스를 갖고 내려온다고요 그럼 1층에서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주고 사원증 반납받고 그냥 올라오면 끝이래요 아 진짜로 근데 이런 걸 1년에 자기가 5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떨린다고 이런데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는 다 확정기여형을 씁니다 확정기여형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 별거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연봉 4800만원에 계약하면 한 달에 얼마 받아요 400만원 받는 거죠 400만원을 400만원을 12월 말이나 1월 초에 한 번 더 준다고 야 네 연봉 4800만원이니까 한 달에 월급이 400만원인데 이거 한 번 더 줄게 이거 네 퇴직금이야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금융계좌에 넣어줄게 그런다고요 그럼 내 소유의 금융계좌에 돈을 넣어준다고요 그럼 회사는 할 걸 다 안 거야 다만 이 경우에 내 계좌지만 직원 계좌지만 직원이 이걸 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빼요 내가 퇴사할 때까지 못 뺀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연말 되면 회계법인 같은 데는 연말에 연춰되면 인사과에서 메일이 와 우리 확정기여인 거 알지 우리 회사 너 네가 원하는 퇴직금 네가 너 받아야 되는 퇴직금 네가 원하는 그 계좌에 넣어줄게 하면서 은행 퇴직금 금융상품들이 쭉 나와있다고요 100% 주식형 100% 채권형 이런 거 나와있어요 저 같은 소심이들은 100% 안정형 원금 보장형 채권형에 넣는 거고 좀 사는 애들은 주식형에 넣는다고요 클릭을 해 그럼 내 명의로 퇴직연금 계좌를 하나 만들어준다고 거기에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확정기여형이라고 그럼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금융기관에 브리팔 돈이 매기말 정해져 있을까 매기말 변동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연봉 4800만원을 12로 나눈 다음에 그걸 한 번 더 준다고요 그래서 이 브리백이라고 하는데 브리백이 확정기여형은 결정되어 있어요 아이고 결정이라는 말은 좀 그렇다 확정되어 있어요 변동 안 한다고요 회사가 그래서 확정기여형이야 금융기관에 기여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요 정해진 금액을 넣어주면 돼 하지만 종업원이 받는 돈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애들은 채권형에 넣고 어떤 형은 주식형에 넣는다고요 저는 그때 당시 내 소중한 퇴직금 그랬기 때문에 100% 채권형에 넣는데 제 회사 동기 중에 상가를 물려받은 애가 있었거든요 아 형 이거 얼마나 넣는다고 나 주식형에 100% 100% 주식형에 올인했어 걔랑 저랑 입사 동기인데 퇴사할 때 퇴직금이 500만원 넘게 차이 나더라고요 주식형이랑 채권형 차이 때문에 그럼 이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받는 금융은 어떻게 되겠어요 종업원이 수령하는 금액은 종업원이 수령하는 금액은 변동한다고요 내가 어디에 넣어놓냐 또 투자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종업원이 받게 되는 금액은 바뀌어요 이게 확정기여형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럼 확정급여형은 뭐예요 주로 대기업이나 노조 센 데가 확정급여형 있죠 그럼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야 너 우리 회사에 뼈를 묻어 우리 회사에 뼈 묻으면 돼 한 30년만 근무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연금으로 한 달에 한 500씩 주면 되는 거지 아예 처음에 이분이 퇴사할 때 매년 받게 될 돈이나 퇴사할 때 일시불로 받게 될 돈을 확정시켜 놓는다고 너는 전혀 걱정할 거 없어 너 퇴사할 때 받을 돈 우리가 무조건 그건 맞춰줄 거야 그래서 종업원이 받을 급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이라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원조 센터 다 들어서 씌운 건가 자 그럼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그럼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어떻게 되겠어 수령액이 확정되어 있겠죠 종업원이 받을 금액은 확정되어 있다고요 연금으로 받던 일시불로 받던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야 중간에 금리가 바뀌거나 주가 지수가 바뀌거나 이러면은 종업원한테 확정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 확정된 돈을 줄 수 있도록 금리가 내려가거나 주가가 떨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돈을 더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회사가 불입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겠어? 회사 불입액은 변동하겠지 여러분 요 단어는 와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교재 꼼꼼히 안 읽어봐도 내려왔었지만 나올 건 정해져 있어요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마지막에 와꾸만 딱 외우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럼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만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종업원이라면 기여형이 좋겠어요? 급여형이 좋겠어요? 나는 빨리 퇴사해가지고 내 회사를 차리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순수의 종업원 입장이라면 기여형이 좋아? 급여형이 좋아? 당연히 급여형이 좋죠 내가 내 마음대로 주식형에 넣었다가 물가 떨어지면 어떡해 얘는 내가 받을 돈이 확정돼 있다고요 다니기만 하면 돼 급여형이 당연히 좋아요 옛날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질 때 GM이 많이 힘들었었죠 GM이 옛날에 어떻게 비환향 당했냐면 GM이 현대자동차 빵집치는 강성노조이기 때문에 이거였다고요 이거 그래서 퇴사한 사람이 한 30만명 되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10만명 되는데 30만명을 연금으로 매년 정해진 금액으로 주기로 했었다고요 근데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가 가까웠잖아 그러니까 얘네 30만명 줘야 되는 연금은 일정한 금액인데 금리가 너무 낮아 그래서 10만명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10만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퇴사한 30만명 연금 주는데 돈을 다 썼다고요 그래서 비환향 받았던 게 GM은 퇴사한 30만명을 위해서 실제 일하는 10만명이 회사 희생하는 구조다 막 이랬다고요 장원이 회사 종업원 입장에선 급여형이 좋아 이건 무조건이라고요 그렇죠? 기여형은 왜 기여형 하는 거야? 얘네들 자꾸 빨리 퇴사하니까 기여형 하는 거예요 챙겨주고 싶어도 나가는 데 뭘 챙겨줘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동물적인 감각을 봅시다 회계감사인이나 세무조정인은 세무조정대리인은 급여형 회사가 좋을까요? 기여형 회사가 좋을까요? 잘 생각해봐 급여형이 좋을까 기여형이 좋을까 급여형은 여러분 이거 아까 기여형은 누구 계좌에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종업원 이름으로 된 계좌에 넣어주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에요 종업원 계좌에 돈 넣어주면 난 할 걸 다 한 거라고 다만 이 종업원이 이 돈을 퇴사할 때만 뽑았을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이거 급여형 같은 경우엔 누구 통장에 돈을 넣을까요? 회사 내 통장에 돈을 넣는다고 내 통장은 종업원 통장이 아니야 내 통장에 넣고 내가 부족할 것 같으면 채워넣고 남을 것 같으면 빼쓰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내 통장이야 내 통장 그럼 회계감사인이나 세무대리인은 회사가 급여형 쓰는 게 좋겠어요 기여형 쓰는 게 좋겠어요 좀 더 복잡한 일 해가지고 돈 더 많이 받으려고 기여형이 좋죠 기여형은 할 게 없어 왜? 회사 회계처리가 현금 나가면서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합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돈 나가면서 비용 처리도 하지마 이거 일단 돈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부채로 잡아놔야 돼 그럼 요거만 있어? 내 명의의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회사 밖에 예치했기 때문에 또 별도의 자산이 생긴다고요 요거 두 개를 다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퇴직급여 충당부채 회계처리가 세무주정이 요 얘기야 요 얘기 요거는 세무주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비용 처리가 끝나기 때문에 물론 임원 같은 경우에는 세무주정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안 생긴다고요 돈 나가면 끝이야 하지만 얘는 다르다구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얘기에요 물론 내가